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에요. 7개의 상임위 문체부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진짜 9월 안에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이 우리 측일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논의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상임위는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윤호중이 책임져야 된다. 윤호중이 박병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든지 저는 윤호중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단이. 전 오늘 밀리면 석 달 밀릴 거라 봅니다. 오늘 밀리면 끝난 거에요. 오늘 밀리면 석 달 끝나고 최저한도 없어지고 고소고발하지 못하는 대상폭이 커지고 누더기가 되겠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지금도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자구 해제법 이거를 다들 통과시키자고 하시는 분들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뭔가 급해 보인다는 말은 여기 채팅창에서도 그러거든요. 더 서둘러 보여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니까 실제 통과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낮고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오히려 안 돼도 우리 탓 아니야 면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오늘 저녁 때 한다는 양당 대표들 토론하는 거 보면 정말들 그렇게 한가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급해 보인 자체가 민주당이 언론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간다 그러면 멀고 안 나가는 거죠. 언론중재법 영원히 대선 이후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언론은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질러대겠죠. 그렇죠. 할 때 하지 못하면 뒤집어집니다. 이거 오히려 통과 못 시키면요. 저것들 정권 잡으면 또 이거 밀어붙이겠지 하다 보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힘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칼을 뺐을 때 그 칼을 어떻게 쓰냐 해도 중요한데 제가 조국 정권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4.15 총선할 때만 해도 조국이 억울하게 당했던 거 그걸 6개월이 넘게 사람이 기억하고 집단이 기억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민주당 후보들을 밀어줬고 그야말로 민주당 깃발만 있으면 그냥 찍어줬어요. 근데 딱 1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게 바뀌었다. 언론중재법도 이번에 통과 못 시키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민주당이 언론을 잘못 따라서 그랬다는 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도대체가 배우는 게 없어요. 역사를 보고 나면 배우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반복됐던 걸 이대로 넘겨야 되나 하는 생각에 뭐 초치긴 그렇지만 좀 되게 답답합니다. 성형길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게 9월이라도 상관없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이게 진짜 성형길 얘기한 거예요? 당대표가 오늘 TV 출연하는데 그 법이 통과되겠어요. 이준석 면살려주는 거라 하려도 오늘은 상정돼도 필리버스터를 가면 다행인데 국힘당 의원들 가운데 지금 윤희숙 말고 시끄러운데 누가 필리버스터 하고 싶겠어요. 정언 가능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임시국회가 8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끝나면 끝납니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되잖아요. 다시 상정하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국회의장의 태도가 하루 만에 바뀔 것도 아니고 숫자노름 하려는 게 아니라 박병석 의장은 진짜 맞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기 임기 때 왜 조금 더 끌다 보면 내년 5월까지만 통과 안 시키면 차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언론인 출신인 나한테 떠받으라고 하냐. 저항이 격렬합니다. 아니, 송영길 당대표는 의지 있는 건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안 올리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지는 강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으니까 지금. 그런데 연피할 게, 빠져나갈 게 국회의장이 안 올린데 우리는 방법 없어요. 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일단 필리버스터에 적극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작전을 펼칠 수 있고 3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또 여러 말들이 나오면 제가 그대로 취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따가 3시 이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보시면 민주당 의지는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이다. 하여튼 그렇게 상정을 해야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니까 일단 필리버스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민주당이 성공한 거다. 필리버스터까지만 끌고 가도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